호로록! 안녕하세요 포키에요! 오늘은 떡특집 떡을 종이별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수정거부터 한입 그리고 떡을 준비해주세요 계란 떡이 저녁 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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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아삭아삭 색깔이 진짜 예뻐요 너무 맛있다 오징어 오징어 땡쾌한 페이스로드 야채젤리 암 poop 깜빡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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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에요 다 먹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먹었습니다! 안녕! 괜찮을떡이 있나?